자본예산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 투자한 실행하면 발생될 현금으로 추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걸 이용해서 투자한 실행할 거냐 말 거냐 A할 거냐 B할 거냐는 경제에서 분석하는 게 두 번째 얘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투자한 실행하면 발생될 현금으로 추정해보자 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현금으로 추정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첫 번째는 세금은 당연히 나가는 거다 따라서 현금으로 추정하는데 투자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와 투자한을 실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현금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따라서 세후 증분 현금으로 추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나온 얘기가 법인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 유출로 처리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글형을 측정할 때에 감가, 상가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현금 유출로 처리하면 안 된다 다만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 상가비가 세금 계산할 때에는 세전 이익을 줄이면서 나갈 세금을 줄여주게 되는 감시가 나오게 된다 그걸 감가, 상가비의 감세 효과라고 얘기하고 나갈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걔는 돈이 들어오는 거나 다름없다 따라서 현금 유입으로 처리해야 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